킹오파 찍먹으러 왔습니다 2022년 2월 17일에 출시된 신자 킹오파십 찍먹을 하던 무릎님은 금방 실증이 나 다시 철권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철권해야 합니다 케이님 킹오파 하네 킹오파 붙잡아 해볼까 혹시 괜찮으시면 방팔서 3선이나 5선 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많은 감사한데요 무릎님이 많은 긴가 아닌가 기입니다 기 제가 98을 고딩땐가 했어요 고딩땐가 근데 고딩때 했어도 솔직히 킹오파이 이겼더라 철권은 세계 1이지만 킹오파은 내가 또 세계 1인데 여기는 또 할만하겠죠 근데 어디갔지? euWhat 저 про perceber 대사는 2인uo whom 2인uo 5 인도 질문 오 무엇 킹오브는 킹오브야 이게 철권이냐고 이게 엄청 점프하시네 점프 왜이렇게 많나지? 스틱 좀 다 바꾸고 정신이 없었어 킹오브라고 이거 어? 어 뭐야 보드 아아 손 깔기인거 손 깔기인거 있네 이거 아이스 어? 킹오브인데 이거 킹게마취가 뭐야 어 뭐야 이거 아 이런것도 할줄 알아 어 질렀어 자 괜찮아 코라 히힛 킹오브 킹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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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앍 학교 아 개구 잘하는데? 10성 괜찮으시면 10성 해도 되고 10성 ㄹ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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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 ㅈㄹ ㅈㄹ뿐 ㅇ허허허 ㅇㅋ 이거 뭐야 ㅇ sloppy ㅇㅗ ㅇㅈ 이게 연결 왜 이렇게 ㅈㄴ크 잘해 왜! 야 철골야 왜! 콩콩콩콩 내비시자 이거! 아 뭐야 이거! 어? 아 졸라 웃기다 에어 어려긴 했는데 야 이 뭐야 피해 피해 어 뭐야 아이 피는데 알았어 알았어 아 오케이 어? 아.. 아 밑다 밑다 아니 뭐야 이게! 많이 달아! 나 열받았어, 열받았어, 형. 열받았어. 왜? 이거 뭐였어? 이게 아닌가? 잠깐만, 형 이게 아니었나? 박기통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내가 더 많이 달아. 어디로 완전 잘하는 다음? 정답! 정답! 첫 게임! 왜? 왜? 안돼!! ㅋㅋㅋㅋ 아, 부인이 뭐. 진짜. 진짜 아니 알투다 너! 아니 이거 왜! 아 이것도 젊어 아, 진짜 웃긴다. 아, 잠깐만. 아니야, 한 판 잡을 거야! все juga mt 왜 이렇게 연속기를 잘하지..? 연속기, 이거 손이 있는데 시간 걸리는데? 뽀뽀 솔로 40이니 매드벌룬 28개 감사합니다. 니가 한 대 더 때리는 걸 어떻게 하는 거지?! 에이 나이스 어느 시합까지 썼어.. 에잇! 내 연속팀 운나가 멋있어 이거 에잇! 내 연속팀 운나가 멋있어 이거 이 딜키 어쩜 걸 좋아! 자 막파르까지 최선을 다 하잖아 이대로 끝날 순 없으생이야 어? 점프 튈 거 같아 좋았어 좋았어 간다 간다 야 너 헛점프 밑발이야 아 이거 왜 안맞아 아이고 이거 키워보라고 이거 좋아요 어어어 안두겠다 우어어어 이제 쟤가 얘 나왔는데 아 increment 철권 원으로 따라와 내가 그 철권 원 후니미츠 옛날에 그 초고수였거든 알겠니? 고생했습니다 무릎님과 첫 대결을 킹오브15로 했습니다 혹시 킹오브98 할 줄 알면 아니 다음에 다음 온라인 대전의 첫 상대는 98 한번 깔아볼게요 98을 뭐라고요? 다운받는다고요? 괜찮으세요? 아 힘들텐데 아 힘들텐데 아이 빨리 가잖아 아이 괜찮아 많이 돼 레디 고 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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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원 jing 아이고 스틱도 바꾸고 시간도 늦고 괜찮아요 스틱도 바꾸고 시간도 늦고 스틱도 바꾸고 지 Kh 스틱은 끝 어이구 맞았다 자 그럼 이제 기본 가다가 남아있네요 괜히 저기 오지 한 게임에 틀다 를 하면은 다른 게임에도 이제 기본 가다가 남아있네요 아 이거 심지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기본 이제 가다가 남아있네요 하지만 자 이제 아 졸라 웃긴다 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하하하하 준진 이후로 처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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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자 기고를 가다가 이제 이따 운영을 하고 주캐로 가야겠네 목적은 이제 이로 삽니다 주캐맞죠 이거 조용해봐 이제는 다르지 나이 이제 머리 잡기 안턱해 아니 아무리 해야 되지 하기때문에 아 이제는 어 서해 아 서해 좋은 선출력 오오오오 오오 오오 레디 고! 하하하하하하 졸라 웃기네 이..이..이..이..이..이치지? 어 괜찮아! 괜찮! 몸에 좋은 고민 감사합니다 발이 한 마리! 퍽퍽 아 괜찮아! 괘찬맨어 sculpt ieeewぜeeges 레디, 고!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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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괜찮아. 하이! 아! わぁやっぱりいいね。 너. 내가 먼저 잠을 지지 이거 죽음에 역할도 안 오는 거 같아 자 이게 뒤로 CD가 잘 안된다 야 이거지! 와.. 야 시로가 판정이 더 좋다 나도 잡았는데 야 Koool 그러게 무조건 이기네 아, 3승이 멀었답니다 점점 뭔가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싱겁은 없네? 고선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지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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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이, 아이, 괜찮아! 괜찮아! 야, 집중해, 집중! 집중해, 집중! 자, marketers 좋게 fewer 와아 진짜 크리스 판정 봐 판정 7인다 나 투월해 ج 눌러서야 왜 잡히냐구 점프 시리가 판정이 질어버린 점프 업체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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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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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갑혀!! 아이씨 아오케 아이씨 아이씨 괜찮아 자 지금까지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내가 아무 말도 안하겠어 아이 잘해 아이 확실히 에이 가다가 있으셔 아이씨 대상역 뷰킹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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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으헤 에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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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에이!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잔머리 아니야 아니야 아 어이구 뭐해 여기가 나 뭐해 진짜 뭐해 2, 2, 3, 2,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겼다 아 아 아 아 진짜 구팔을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. 아 진짜 재밌었다 20년만에 구팔을 하다니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저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